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 8천 명이 넘었습니다. 지난주 같은 요일에 2배 가까운 규모인데 일주일 간격으로 확진자 수가 2배 안팎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 8,511명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요일과 비교하면 월요일 1.82배에서 오늘 1.93배까지 나흘째 2배 가깝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3월에 나타났던 더블링 현상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겁니다. 해외 유입 환자는 194명으로 두 주째의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존 오미크론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35.1% 높은 새 변이 BAO가 해외 유입 감염자의 4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BAO는 기존 면역 체계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누적 확진자는 전 국민의 36%, 1,845만여 명에 이르는데 BAO 등 새 변이들이 우세종으로 변할 경우 상당수가 재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자는 재감염되더라도 중증 안을 피할 수 있다며 추가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국내 3차 접종률은 인구 대비 65%, 4차 접종률은 7.7%입니다. 현재 60세 이상 4차 접종률은 31%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지금보다는 좀 더 예방 접종이 많이 확산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예방접종을 고령층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전반에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고.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계량형 백신 도입도 추진해야 합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계량형 백신의 완성 시기를 오는 10월 이후로 잡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국내 재유행이 본격화할 경우 정부는 기존 백신을 활용한 4차 접종 확대를 좀 더 서두를 계획입니다. SBS 최호원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